맛있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. 이 가게는 기억을 불러내는 힘이 있다. 하나, 둘, 셋! 깜짝이야. 아니, 이걸 먹으니까 딱 생각이 나냐. 이게 뭐야? 불비하라고.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.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 다 떨치고 맛있게 행복하게. 그리고, 이를 앞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. 이 순간만큼은 오늘의 시각을 맞이하고 우리의 시각을 맞이하십니까?